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부를 정도로 이 세상 만물 중 가장 특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상을 담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쉬웁게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부여하심으로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른 여러 창조물들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완성으로 인간을 지으신 후에는 인간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셨던지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탄생을 감탄하시며 크게 기뻐하셨던 장면이 창색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렇게 감탄하시며 기뻐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인간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상을 완전하게 닮은 만족스러운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완전하게 닮은 인간을 얻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닮은 하나님의 영상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닮은 하나님의 영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죽지 않는 생명 그 영원하신 신적 차원의 생명을 인간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우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인간에게 물려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좋으신 성품입니다 인간이 닮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영상은 지극히 좋으신 성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성품인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성품을 인간의 성품으로 그대로 심어주셨습니다 요한웨슬레는 그의 설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상 세 가지를 닮도록 창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적 형상을 본받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고 정치적 형상을 본받게 하시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며 도덕적 형상을 본받게 하심으로 좋으신 성품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웨슬레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좋으신 성품을 인간에게 물려주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을 닮기에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인간이 닮기에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도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인데 그 이유는 사랑과 공의로 표현되는 좋으신 성품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본받아 좋은 성품을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좋으신 성품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자녀들인 인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인 인간들에 의해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 완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장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곳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물려주신 좋은 성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발휘하여 행복하게 사는 낙원을 이루가는 것이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목표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쉬워지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 인간을 타락시켜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창조의 계획과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목적에 다다를 수 없는 타락한 인간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악가를 범했다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표를 벗어난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한 줌의 흙먼지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으셨던 불행하고 악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마귀의 용상을 닮은 부패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유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간이 마귀 닮은 자들로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여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삶 전체가 비극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동물과 같은 목숨으로 살다 멸망하는 유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옵스는 모든 인간은 본성이 매우 이기적이며 악하기 때문에 동물과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제도나 법이 없는 상태 즉 자연상태의 인간은 정글의 법칙에서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통해 힘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으며 평상시에도 인간은 인간에 대해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시하며 으르렁대는 늑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함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은 매우 악하며 아주 강력한 이기적 욕심이 내면에 숨어 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공리주의의 이론을 펼치기 위해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애침으로 이타주의적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악함과 이기주의적 욕심을 버리고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살자고 앞장서서 애쳤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타락한 인간에겐 강력한 욕심을 이길 힘도 의롭고 진실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갈 선한 능력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행복한 세상 이상사의 유토피아를 이룩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평등한 사회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이나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누가 애치든 모두 다 허구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역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중국의 사회 각계각층에서 실현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멋있는 말에 불과하며 실현 불가능한 거짓 구호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도 같은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마귀의 성품을 닮은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정신시키기 위하여 공정, 평등,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마음이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밀턴의 신라곤이 보여주듯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하여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악하고 이기적인 성품으로 불행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타인까지 불행하게 만들어놓고 결국 죽음으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쳐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한 후 창세기 3장 이후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마귀의 형상을 제거하시고 에덴 농산에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통하여 거기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도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영원하고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뜻과 이상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존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